영상편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러버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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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커세요니까 같이 커세요 리버스 목 아파서 못하겠다 이번 판은 입 좀 닥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판은 아가리 봉인하고 갈게요 목이 아프다 야 게임하는데 손이 아파야되는데 목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Ts 그림 당신의 시작은 건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둘 중 한명만 살면 돼. 둘 중 한명만 살면 살만해. 둘 중 한명만 살면 살만해. 둘 중 한명만 살면 살만합니다. 둘 중 한명만 살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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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라가 바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? 죽겠는데 멀티를 너무 빨리 먹었어 공포 많이 하세요 일단 살아야 돼 죽으면 안돼 4대2는 못 이겨 3대2는 이길만한데 4대3는 이길만한데 다 끄찍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끄찍고 하면 나올 것 같애 나야만 할 것 같애 나야만 오버 잡아주면 되니까 도리나 Uh... 장비단 hak 장비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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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속 blurr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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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버스 플레이시 존나 세요 리버스 플레이시 존나 세요